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파이썬 GUI 프로그램 TK 인터를 이용해서는요 캠퍼스 문자열과 그 다음에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캠퍼스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죠. 그런데 이번엔 캠퍼스 위에다가 저희가 문자하고 그 다음에 도형들을 몇 개를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원리로 그려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를 진행을 하면 나중에 페인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에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페인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데 우선 요거부터 원리를 좀 아시아입니다. 모든 걸 캠퍼스 위에다가 그려다가야 돼요. 어떤 게임을 만들던지 뭐를 하던지 이렇게 미끄러지지 그 위에다가 바탕 위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캠퍼스 바탕 똑같이 소스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다가 저희가 600에 600 크기로 화이트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문자열은 이전에는 윈도우 위에다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에 캠퍼스 위에다가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캠퍼스에 크레이트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100에다가 50위치 100에다가 50위치라면은 600, 600 크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 부분 되겠죠. 이쪽 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을 하나 넣을 건데 텍스트로 텍스트로 그 다음에 캠퍼스 위에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그식 색깔이죠. 그래서 블랙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폰트는 이전에 제가 폰트 지원되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 함수로 그냥 시스템 글꼴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지정을 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GUI 캠퍼스 라인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F5키를 눌러서 지정을 하시면은 너무나 왼쪽에다가 됐네요. 그렇죠. 왼쪽에다가 넘어 했어요. 그래서 100에 50이 아니고 200에 50 정도로 넣을게요. 200에 100 정도로 200에 80 정도로 이렇게 다시 지정하면은 이 정도에 현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인이라는 것을 그려볼께요. 라인을 라인이란 것은 바로 이런 라인이죠.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제가 꾸불꾸불 했지만은 뭐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라인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라인을 만들 때 캠퍼스 위에 만들 때 원리는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 이것만 지정을 해주시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에 x, y 좌표하고 끝점에 x, y 좌표 이것만 지정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라인 라인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캔버스, 캔버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트 라인입니다. 크레이트 라인으로 저희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한 100에 100 정도에 100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이게 시작점이죠. 앞에 두 개가 시작점이고요. 뒤에 두 개는 이제 끝점입니다. 그러면 200에 200이라는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거의 정사각형처럼 이제 그려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끝점 끝점하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 저희가 채우는 그 안에 있는 저희가 그 식, 아 라인이죠. 예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 색깔인 것이고요. 라인 색깔은 레드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만 지정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라인이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위드값 너무 작죠. 그래서 위드값은 저희가 굵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3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3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 정도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되셨죠. 그래서 라인을 한번 저희가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네모칸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보는데 네모칸 같은 경우는 라인하고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모칸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는 부분과 이 모서리하고 그 다음에 끝에 시작하는 모서리를 지정만 해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은 그것을 자표로 거기에 맞게 저희가 100, 100점, 200, 200 이렇게 차이가 나게만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직사각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들도 거기에 맞게 200점도 위치하고 100점도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그 다음에 크레이트, 우리가 네모칸 같은 경우는 레탱글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멀리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에 200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100, 100으로 여기까지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300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약 한 300 정도 위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100, 100 X자표에 관련돼서 가로가 100 그 다음에 세로가 100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도 똑같이 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휠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채워지는 겁니다. 바탕화면을 채워지는, 안쪽에 채워지는 그 색깔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한번 F5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얘가 맞닿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맞닿았죠.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면은 여기다 이제 바깥쪽에다가 저희가 글씨를 좀 아 그 박스 라인 색깔이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굵기를 좀 지정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드값은 이제 3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라인의 색깔은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레드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과 그 다음에 네모칸에 대한 라인 그 도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세모 같은 경우나 이제 동그라미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저희가 페인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